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KM입니다 이번 시즌 많은 신상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꼭 대략 리뷰를 한 번쯤 하고 싶었던 건 바로 데님이에요 2, 3 SS 시즌 패션 핫 키워드이기도 하고 월폼 트렌드 요소를 적당히 담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데님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 착용하고 있는 신상 제품들 위주로 추천드리니까 제가 추천하는 SS 시즌 신상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트렌드 먼저 한 번 살짝 짚어볼게요 슬림 팬츠 부문 온다고 하지만 사실 난 자신이 없어 내 하체는 준비가 되지 않았대 돌아갈 마음이 없어 그럼 그렇다고 패션쇼에 슬림 팬츠만 선보여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루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팬츠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리 노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다행이다 기본적인 스타일로 보여진 데님들은 워싱감도 너무 세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 핏의 여유로운 실루엣이 툭 떨어지는 데님들이 보여졌고요 Y2K 레트로 무드로 브랜드 개성을 살린 데님 셋업들도 나와서 이런 디테일들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트렌드 반영 포인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시도하실 법한 트렌드만 조금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일당 워싱 확실히 레트로 빈티지한 무드가 강세이기 때문에 누리끼리한 그 워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예쁘더라고 하나 갖고 싶다라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시도할 법 파다 라고 느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디스트로이드 데님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나 트렌드 세트 하신다면 시도해보셔야지 난 할 거거든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그렇게 막 과진 않아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는 브랜디드의 1853 루키 진입니다 내돈내산템이었죠? 코튼 백 12온즈 데님으로 원단감이 굉장히 유연한 편인데 이게 추천 포인트예요 나만 그래? 예쁜 옷이 편하면 더 좋잖아 늙어서 그런 건가? 브랜디드의 엑스트라 와이드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우면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기장도 여유롭게 나와서 곱창지게 입으면 얼마나 예쁘게요 워싱이 허벅지에서 밑으로 그리고 뒤쪽 엉덩이 부분으로도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가줘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예쁜 데님 워싱감 전체적으로 살짝 누리끼리하게 들어간 워싱감도 제 기준 너무 예뻤고 이거 레트로즈 빈티지함 색감이 너무 예뻐 그래서 이 데님 제가 요즘 좀 주구장창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봄 트렌드 맛보고 싶긴 하지만 정말 적당히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이 팬츠 추천드릴게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님 팬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봄 아우터 숏 기장감에 봄 아우터랑 매칭해주시면 찰떡이고요 아니면 살짝 누리끼리하게 빈티지한 맛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맛에 이제 레더 자켓 꺼내 입을 날씨가 왔잖아 거친 남자 매력 어필할 때가 됐어 그거랑 매칭해주시면 제 취향입니다 다음은 파브레가의 샌드 스모키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파브레가 데님 궁금하다 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튼 백 12.5온즈로 앞서 보신 제품보다 아주 살짝 더 두께감이 있는데 그래도 얇은 편으로 봄 시즌 쾌적하게 입기 좋을 두께감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앞서 보신 데님보다는 슬림한 편이지만 그래도 적당한 세미 와이드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와이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혹은 좀 단정한 핏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 핏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컬러감, 워싱감, 톤이 굉장히 예쁜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그레이시한 톤에 브라운 알 한 방울 톡 떨어뜨린 이 색감은 말이죠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막 피지컬 백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이 워싱이 포인트란 말이죠 핏이나 워싱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유니크한 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데님 팬츠 총장이 조금 짧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총장을 좀 늘려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브랜드 측에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팬츠는 저희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 피팅감 확인하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한 무드 조금 섹시미를 살려서 라이더 무드가 나는 그런 아우터랑 매칭해도 굉장히 예쁘고요 아니면 이 느낌 그대로 살짝 세크시한 브이넥 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축축축 처지는 거 그런 거랑 매칭해주시면 또 이제 피지컬 백! 다음은 노은의 빈티지 워싱 데님 팬츠입니다 마탄맞이 코튼 백 12.5원스로 앞서 소개 드린 제품과 비슷한 두께감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져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인데요 원단감 자체가 빳빳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유연한 편이어서 길고 이렇게 곱창지고 와일드하고 이런 실루엣이랑 너무 찰떡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팝업에 가서 제가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진짜 데님 추천 편에 꼭 추천드려야지 했던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무드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한 워싱이 허리, 라인, 허벅지, 엉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막 피지컬 백! 까지는 아니고 살짝 하얀 모래 사장? 그 정도 통? 에서 굴른 거지 전체적으로 들어간 누리끼리한 워싱감 뿐만 아니라 크랙돼 보이는 워싱 디테일 포인트들도 예뻤어요 이번 데님 트렌드 중 디스트로이드 있었죠?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살짝살짝씩 긁어놨어 맛은 보실 수 있어 하지만 노출은 없어 아쉽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티지 레트로모드 풍기면서 디스트로이도 살짝 맛볼 수 있는 이 정도만 맛보실만 하지 않나요? 시도해볼만 해 어렵지 않아 저는 이 팬츠를 연청 데님으로 갖고 있는데 남성분들한테는 이 흑청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흑청 데님은 품절 상태인데 이거 재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 둘이 다른 컬러로 입고 한번 보여드리니까요 두 모델 사이즈 착용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 펄펄 나는 오 데님 팬츠는 말이죠 레더 자켓 그것도 스웨이드 레더 자켓 이런 걸 걸쳐주면 남성이 폴폴 꼭 빈티지 레트로가 그런 이미지만 풍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니트 아우터류 있죠? 그런 거 하나 걸치셔도 예쁩니다 다음은 밈저 월드롭의 사이드 컷 데님 팬츠입니다 디스트로이드, 커팅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 팬츠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 해서 눈에 빠지게 찾아봤는데 이게 딱이더라고 원단감은 두껍지 않고 역시나 편하고 유연하게 흐르는 느낌의 데님인데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은은하게 들어가준 누리끼리 워싱 하지만 포인트는 사이드에 들어가준 커팅 디테일 그리고 커팅 쪽으로 들어간 워싱 포인트들도 너무 예뻤어요 제 기준 커팅진이지만 노출이 굉장히 없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보수적인 커팅진? 네 맞아요 저는 유교걸입니다 아쉽다 그래서 올 봄 좀 커팅 디스트로이드 데님 찾고 싶다 근데 나는 조금은 유교보이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츠는 루즈하게 입는 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모델 사이즈 착용감 보시면서 피팅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커팅진 어떻게 입으면 예쁠까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 청바지에 흰 티 뭐 흰색 상의는 국룰이죠? 그냥 이 바지를 보자마자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혹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런 거 매칭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은 노이어의 데미지 스트라이프 데님 팬츠입니다 이 데님 팬츠는 은근 아실 분들은 아시는 제품이라고 해요 맛돌이래 요게 코튼 백 데님으로 앞서 보신 제품들과 비슷하게 두껍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한 스타일입니다 와일드하면서 툭 떨어지는 실루엣 곱창지는 그 기장감까지 굉장히 예쁜 팬츠예요 하지만 요 데님의 포인트는 원단감에서 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텍스처감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데님 하나만 톡 걸쳐도 유니크하게 뭐 그런 맛을 내주거든요 그냥 요 팬츠는 나중에 흰 티셔츠 흰 셔츠 하나만 톡 걸쳐도 바지가 포인트 되고 유니크하니까 청렴이 넘치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가올 여름 시즌까지도 라이트한 컬러톤 때문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요 제품은 사이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재입고 일정이 있는데 촬영 당일은 아니어가지고 오공 사이즈 저희 두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님 팬츠 코디는요 그냥 흰 셔츠 소매 걷어 올려 끝! 혹은 여러분들의 봄 아우터 이렇게 숏 자켓들과 매칭해도 굉장히 예쁠 아이템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래도 국룰은 흰 셔츠 소매 걷어 이렇게 입고 다녀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2, 3SS 트렌드 요소들을 반영할 건 반영하면서 좀 예쁜 데님들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착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트렌드 요소를 좀 반영한 데님도 활용하시면 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 언제 해보겠니? 자 추천드렸으니 입어보셔야죠 오늘 추천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컬러 데님들을 눈덕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또 예쁜 제품 찾아가지고 컬러 조합까지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